퀸 퀸 퀸 퀸 야 언제 탱전시 타임 아닌데 했냐 퀸 퀸 퀸 퀸 퀸 퀸 차주포가 하나뿐이 없네 좋아 가자 얘들아 이길 수 있다 쥐포 뚫렸어 아니 세상에 핀까지 트지기 쥐포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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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딜이 들어오네 쥐포 뚫렸어 쥐포 뚫렸어 쥐포 뚫렸어 야 이게 왜 개 도스야 쥐포 뚫렸어 아 야 명중이 왜 이렇게 하는거야 쥐포 뚫렸어 쥐포 뚫렸어 쥐포 뚫렸어 저 병2 소화 스킬 다 찍혀있는데 소화기 쥐포 뚫렸어 원래 특당 딜이 저거보다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쥐포 뚫렸어 한번 더 도전해 봐 아이씨벌 요시라 먹어 아이 씨X 란덤이예요 탄이 지멋대로 날아가 랜덤이예요 탄이 지멋대로 날아가 랜덤이예요 쏭뽕! 야아씨 300딜 아씨 이발 쏭뽕 쏭뽕 아 한방핀데 이거 이거 가 잡아 이거 빨리 고 내가 봐줄게 어 야판이 들어가면 돼요 아씨 이발 뒤로 뺐네 아 야판 죽나 설마? 아니겠지? 충각하고 쏘면 될텐데? 어? 뺑이를 당한다고? 뭐 와 사이로 지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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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锡 어 아 스팟 해줄게 잡아빨리 오케이 좋아 뿌려 그렇지 골탄으로 써야돼 골탄으로 어 뛴다 뛴다 자주포 와 마지막 골탄인데 이게 아 또 겟옵스 당했어 탱크래 이거 탱크래 이거 걸릴까 빼꼼하면 탱크래 파인드 헬캣 탱크래 와 헬캣 고폭사 파스티 야 나 지금 고폭인데 이걸로 헬캣 한큐에 보내야 돼 아우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아우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어휴 씨발 가서 잡아 빨리 어 잠깐만 이거 설마 M44가 장전 더 빠르지 않아요 병투보다 아니 멈추는게 맞어 M44가 더 빨라 내 기억으로 비슷하거나 그럴거에요 아마 어 그래서 방금 병투가 괜히 들어갔으면 병투 죽고 어 게임 좋죠 와 1급이네 와 아 야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이긴다고 아 아 이거 하탄났네 하탄나고 하나 얘 씨발 우탄 우측으로 탄 튀었죠 여기 엉덩이에서 전했는데 우탄 아 이거는 시체 쏜거구나 죽었을때 아까 철갑 쏜거 요 사이로 지나간거 봤어요 요 사이 주포랑 몸 사이로 지나가고 하나는 이건 뭐냐 골탄 쏜거 포탄맞고 튕겼네 하나 쏜거 개도 흡수되고 이제 마무리 진짜 탄 오지게 튀네 진짜로 흐흫 흐흫 오늘 제 머리 바뀐거 보여요? 커트랑 턴하고 왔는데 얼마 죽는줄 알아? 흐흫 아우 야 우리 병투 포가 왜이래 이거 이거 3만원 줬어 3만원 원래 5만원인데 뭐 이거 할인해가지고 회원 할인? 뭐 이런거 제가 머리가 좀 세거든요 직모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펌을 안하면은 힘들어 관리가 안돼 아 아 씹 족대다 엉티 오케이 봤죠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야 그냥 나만 냅둬 아이 씨 진짜 야 아군이 더 도움한데 이 씹새끼들 진짜로 그냥 좀 나만 냅두면 안 돼? 아 씨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하는데 씨 아군 자주가 쏘지 이새끼 와서 길막지 쟤 길막아가지고 자주 두대 맞았잖아 지금 어 몇 딜이야 이게 400딜 먹었잖아요 체력이 1200짜리 탱크인데 어 400딜을 먹었어 그리고 방금 얘한테 한 대 더 맞고 그럼 600딜 손해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뽑기가 이게 문제다니 뽑기 유저가 문제가 이거예요 옆에 아군을 조져 그리고 지도 던져 결국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피가 600을 안 잃었어봐야 그 상황에서 그럼 체력은 몇이야? 1000이 넘지 그럼 직접 내가 가서 저 병투들 잡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지금 이게 칠탑빵이나 뭐 화낼 수도 없고 이거 그럼 뜨겠지 이거 아 이것도 뭐여 아이씨 아 이거 병투들어올텐데 이러면 아 이거 병투들어올텐데 이러면 하아 이씨 안되겠다 이거 팬티로 쓰자 그나마 이걸 팬티로 쓰면은 맞을 확률이 좀 줄지 않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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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 엉덩이만 났어 아 진짜 아까 그거 600딜 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거 봐 여기서 그냥 내가 자령으로 밀고 들어가고 쟤네 구축 잡으면은 에이스 거든요 근데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전차 수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음 수리 같은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전차들 얘가 중전차들이 손해력을 본게 이게 커버가 안되니까 힐타는 무슨 씨발 그건 넘어갔고 오버워치야? 어? 아 벽부터 저기로 뺐네 48딜 뭐야 고폭 쏜다 3,4,8,5,제 워우 이제 1바타 쏘네 오 잡았어 욕감 떴나 왜 쓰지? 욕감 떴나 왜 쓰지? 욕감 떴나 왜 쓰지?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3,4,8,5 열심히 오 헬켓한테 죽었거든 헬켓 숙청이랑 얘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병투가 좀 올라가주면 되거든요 가운데 내내 가네 1,5,2가 저기까지 갔는데 헬켓이 안 보인다? 어디가 있는거야? 헬켓이 쏘네 조준 안하고 쏘니까 상탠 나니 헬켓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저쪽으로 돌아갔네 케이블파로 체력 많은데 케이블파로 체력 많은데 헬켓을 못찾으면 탑이 없애진거 헬켓을 못찾으면 탑이 없애진거 헬켓을 못찾으면 탑이 없앨 아 이거 답이 없는데 이거 자즈포가 캡을 해야지 자즈포가 차라리 자즈포가 캡을 해야지 야 쟤네는 캡 안하냐고 그런데 할 시간 지났는데 아 이거 무조건 한방 피네 야 가만히 있어 야 위장률 떨어지는데 아 야 민땜 돌았네 이거 잠깐만 야 씨 캡을 해 그냥 이겼다 이러면 5 4 3 2 1 야 이걸? 야 쟤네 판터랑 저거 어디갔어? 아유 다생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티어로 이거 왜 이겼지? 파이어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1급이야 이거 2800딜 2800딜 어? 나 왜 2800딜이야? 블라인드 한 대 맞았나 누구? 갈까? 뭐지? 2800딜이었나 볼래? 아무튼 1급이네요 상대방 헬캣이랑 판터가 어디갔는지 모르겠어 쟤네 돌아오면 그냥 지는데 음 구축 숫자를 제안을 해야돼요 자주포 합쳐가지고 제가 눈눈이 말하잖아 구축기랑 자주포랑 합쳐서 맥시멈 5대 그거 넘어가면은 공격진행 자체가 안돼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에서는 이게 관심이 없는게 러시아에는 자수포가 구축이 적거든 애초에 그래서 아시아에서 자주가 너무 많아요 예를들어 이렇게 말하고 구축이랑 자리포가 너무 많아요 징징데도 러시아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어? 우린 안그러던데? 이런게 끝이라서 아이 또 구축 안보이는거 봐 이거 보여요 이거 안보이잖아 쏘는데 쏘면 좀 들키게 해야되는데 뭐 시어 보이지도 않고 이거 도와줄 방법이 없네 좌측이라도 빨리 밀어줘야되는데 좌측이라도 빨리 밀어줘야되는데 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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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시체 가리고 주문가 자 얀 왜 구폭 쏘는 건데 계속 아까부터 좌측면을 빨리 밀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걸린다 빽 빨리 해줘야되는데 3끼리 1끼리 찰볼 Ł이 인마 끈질기인데 아 기오코 유효타를 넣었어? 야 이새끼야 야아씨 아 뒤에 구청만 발견할 수 있으면 저 핑도 튀어가지고 난감하네요 좀 아 숙청2 이거 스톡포인가? 아니지 이거 골탱이지 이거 왼쪽 정리 아직도 안됐어? 미치겠네 정리 정리 경기 아 탸로 보상이 따르리라 아이씨 미치겠네 와이씨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왼쪽씨 아예 또 야 좀 밀... 어? 여기 큰일났다 두돈반 들어오면 나 죽는데?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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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돈반이 들어오면 원래 라군이 뒤에서 쏴줘야 되는데 쏴줄 라군이 없잖아요 지금 빨리 후지 좀 박아야돼 여기서 막아야돼 여기서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는거지 나올거에요 아마 안나와? 되죠? 아이씨 아이 씨팔 야 야 에이 이 새끼 으으으으 후진하네? 어우 너 장전 안 끝났잖아 병투야 후진해야지 데이팀 아이씨 엄론 뱃 공개 에어 엄론 오이씨 응 으 으 에이 아이씨 이거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아휴 씨발 맞을게 아니었는데 방금꺼 야 225는 왜 아직도 살아있냐 얘는 아휴 씨발 바퀴벌레냐 이거? 아휴 씨발 아휴 씨발 잘못했어 아니었어 아휴 씨발 탈출했다고 이 예 리리오 예전에 자주 팔았죠 아휴 씨발 아휴 씨발 아휴 씨발 아휴 씨발 아휴 씨발 나 두번가 좀 죽어가지고라도 오드로째스 이거 저거 이겼네 저거 다 이겼네 1급의 능력차 3280딜에 4킬이네요 상대방이 던졌나본데? 전판 저거 아무튼 숙청이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